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이고요. 1절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듣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관련된 책들을 서점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죠. 많이 볼 수 있고 실제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네 이런 얘기들을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어 보면 왕왕 들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에 대해서 그냥 뭐 어렵지 않게 시작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토통 잘 몰라서 도대체 저게 뭘까라고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 이거를 또 어디 가서 훈련받는 분들도 있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은 또 책을 읽어가면서 책으로 배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오늘 이거를 좀 실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이거를 어떻게 또 활용해야 될지 실제로 저도 이제 이런 중보기도 사역들을 많이 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듣지 못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듣고 이 그림 이 사인들을 우리가 잘 캐치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뒷기도 하면서 그래도 좀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정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반드시 기도하는 이들에게 또 그런 걸 바라는 교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런 부분들을 또 앞으로 훈련을 이렇게 많이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듣는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듣는 기도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런 게 있어요. 기도 이러면 기도가 뭐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둘이서 서로 이야기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건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무언가가 있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무언가가 있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될 때 내가 이야기하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할 거예요. 그냥 하지 않잖아요. 뭔가 기도할 거리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럼 내가 기도할 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내가 기도할 거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얘기를 해야 알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지 않아도 알아요? 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 저런 문제가 있어요. 하선이가 목이 성대결절이 나서. 그렇지? 이거 기도해야 되잖아. 하나님. 나 음악 해야 되는데 성대결절 때문에.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내 진로 문제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 결혼 문제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기타 등등. 이것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할 건데. 우리가 교회가 부응을 하고. 교회의 이런 은혜를 위해서 기도를 할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앉았는데. 딱 앉으니까. 하나님께서 딱 앉자마자. 아니. 마음을 먹고 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더 얘기해볼까요? 그런 마음 누가 주셨겠어요?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 누가 주셨겠냐고.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지 않으면 기도할 생각들이 안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온다고. 우리가 저번 주 저 저번 주에 부응했다 이렇게 기도했지만. 기도하려고 했었던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런 은혜들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러면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내가 기도해야 될 것들. 알아요? 몰라요? 알겠죠? 당연히.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그건 다른 문제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서로. 내가 기도할 거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이야기할 텐데. 그러면 기도할 때 서로 이야기할 때 누구 이야기가 더 중요하겠냐 이거예요. 누구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내 거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알면 여기 안 있지. 다른 데서 사역하고 있겠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실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라고 하는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기도해가는 이 모든 기도들이 성령님께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문제는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답을 하실 텐데. 내가 이거를 들어야 그 다음 진도가 나가죠. 근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막 해. 누가 이야기해요? 내가 이야기하잖아 하나님한테. 내가 막 이야기한다고 막 얘기를 10분, 20분, 30분, 40분 했어. 그럼 이제 누구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얘기를 들어야죠. 근데 우리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할 얘기 다 했어. 그 시계 보잖아. 이 정도면 그래도 오늘 한 15분 했네. 이 정도면 괜찮아. 그리고 우리 오히려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가잖아. 그럼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여러분 기도는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우리 선정기회는 다 아셔야 돼요. 특히 수요일 날 나름 기도의 훈련을 받기로 오신 분들은 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는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간청 이야기했잖아요. 간청. 그죠? 간청. 이 간청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졸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졸랐어. 막 졸랐어. 하나님 우리가 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니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막 이렇게 간청을 했어.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그거는 말이야 사실. 2차저차 하려고 하나님께서 했다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때 뭐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가서 뭐라 그래요? 그래도 나 오늘 한 30분 기도했다.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어차피 우리 갈 거 하나님이 다 아셔. 그 다음 그럼 뭐냐? 내가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분위기상 있다고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자신을 얻고. 아 이거 죽겠네. 지금 난감하세요? 그죠? 난감하죠? 자 듣는 기도랑 오늘 이거 이야기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듣는 기도란. 제가 이렇게 써서 읽어볼게요. 주님의 시작. 듣는 기도란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 뭐라고요? 누가? 누가 원하는 걸 기도해야 돼? 아 그죠? 내가 원하는 건 있어. 우리가 이번 주에 현이가 원하는 걸 기도하면 안 되지. 그건 기복신앙이야. 우리가 야외 예배를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누구 마음이에요? 이거 우리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은. 모르지? 아 모르지? 여러분 잘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이렇게 근데 착각하잖아.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그 뭐야? 우리 야외에 가는데 20몇 명 가기로 했는데 막 이리저리 해가지고 갑자기 35명이 갔어. 그럼 하나님 뜻 같죠? 근데 여기저기 막 사람이 아파. 막 미쳐쳐쳐 해가지고 15명 갔어. 그럼 하나님 뜻 같아요? 아니 인간적인 마음으로 지금 그냥 이렇게 머리 굴리면서 답 찾지 말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 우리가 기도를 덜 했나?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아 우리가 금식을 좀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왜? 근데 잘 되면 하나님 뜻 같고 안 되면 하나님의 벌 같으니까. 맞아요? 근데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하냐고. 알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하는 것들은요. 이게 길게 봐야 돼요. 길게. 근데 우리는 길게 못 보니까. 당장 이루어지는 일들로 우리는 다 판단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는 기도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나 듣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나는 이번 야외 예배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야외 예배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날씨도 좋고요. 사람들도 다 건강하고요. 음식들도 맛있었으면 좋겠고요. 가는데 교통도 안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사람마다 다 좋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자를 치워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자 좀 치워주세요. 이자 좀 치워주세요. 이거 누구 기도해요? 예수님 기도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의 원은 뭐예요? 마시는 거예요? 안 마시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마셔서 어디 가야 돼요? 십자가로. 예수님 원했어요? 안 원했어요? 누가 봐도 예수님이 벌받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축복받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 짓고 가는데. 이게 멋있게 십자가에 진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영웅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거 저거지. 야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는 이 시대의 영웅은 바로 저거지. 이랬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침 뱉으면서 조롱하면서 수치스럽게 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랑 안 듣고 가는 거랑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그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자 오늘 본문 볼게요.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내 양은 시작.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내 양이 나를 따르려면 이거예요. 뭐라고요? 내 양이 나를 따르려면.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따라가고 싶어도 못 따라가요. 왜 못 따라가느냐? 따라가려면 그냥 우리가 아멘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양은 나를 따르려고 하려고 한다면 먼저 뭘 들어야 돼요? 누구의 음성? 예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못 들어야 돼요? 못 들으면. 만약에 어 뭐야? 나는 못 듣는데? 라고 하면 내가 못 들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 이거 보면. 이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나는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데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는 거는 내가 더 원하겠어요? 주님이 더 원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내가 더 원하겠어요? 주님이 더 원하겠어요? 근데 내가 잘 못 들어. 그럼 뭐가 문제죠? 내가 문제죠. 주님은. 아 듣길 원하겠지 계속. 근데 누가 안 들어요? 내가 안 들어요. 내가 따라가는 걸 주님이 더 원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주님이 더 원하실 텐데 나는 지금 못 듣고 있어. 아 그러면 지금 내가 답답해요? 주님이 답답해요? 누가 더 원하니까? 여러분 좀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그래서 실제로 가만히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찌되었든 성경을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전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러면 이게 조금 불안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이걸로 보면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주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억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자녀들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해줬는데 실제로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도 몇 명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대화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뭔가 특별하게 듣는다고 생각하고 못 듣는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걸 기다려. 문제가 여기서 와요. 특별하게도 말씀하시죠. 저도 특별하게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요. 처음 만났나? 처음. 두 번째 만났나? 처음에는 좀 아니구나. 두 번째. 제가 이제 완전히 내 삶을 완전히 돌이켜던 1999년 1월 18일 주일 저녁 9시경 제가 구원파와도 제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언제 구원 받았는지. 1990년 2월 18일 주일날 9시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천수야 내가 너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이 음성이요. 정말 내 안에 있는 전 인격이 흔들릴만한 음성으로 왔어요. 강력하게. 진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담의 세계에서 바울이 그런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 너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아마 이러면서 뒤집어졌잖아요.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완전 뒤집어졌어요. 그날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런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요. 정말 흔하지 않고 나도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런 음성은 평생 한 번 들어봤어요. 맨날 그 음성만 듣는다고 내가 기다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살지. 나머지는요. 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제가 들어보면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듣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모르는 거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가 우리가 동시에 다 떠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쉬는 시간에 갑자기 딩동댕댕 이러면 갑자기 우와! 막 이러면서 막 떠들잖아요. 그렇죠? 그걸 막 떠들면 그중에 이 목소리가 누구 소리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현이 목소리는 알아들을 것 같아. 현이 목소리가 아니야. 해지 목소리야. 라고 하면 해지 목소리 거기서 알아들을까 못 들을까? 왜? 작고 또 희미하고 또 시끄러워서 다른 소리가 많으니까 다른 소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다른 소리와 함께 오거든요. 함께 오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해지랑 친해 해지를 좋아해 그래서 내가 해지한테 관심이 많아 그러면 시끄러워도 거기에 해지가 가까이 있으면 들리면 그 시끄러운 소리에 여러 사람들이 현이 미니가 막 싸우고 난리가 나도 그 사이에 해지 소리가 작지만 관심이 있으면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듣죠? 만약에 내가 잘 안 들려 그러면은 뭐라 모르게 얘기하는데 해지의 입을 내가 가만히 이렇게 봐 그러면 들릴랑 말랑 하는데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들을 수 있어. 들릴랑 말랑 해도 아무리 크게 얘기해도 내가 딴짓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잘 안 들리지만 내가 집중해서 들으면요. 심지어 이거 알잖아요. 그 귀가 장애가 있는 분들은 입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제대로 안 들려도 관심이 있어서 집중하면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이게 음성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같이 오다 보니까 때로는 들려도 내가 캐치 못하거나 때로는 내가 다른 데에 관심이 있어서 내가 그걸 캐치 못하거나 때로는 내가 그것을 세게 들어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안 듣고 있다라고 못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듣는 기도 웬만하면 다 할 수 있고 훈련받으면 다 들을 수 있고 사실은 훈련받아 우리가 팔굽혀펴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 다 듣고 있는데 그게 그거예요. 라고 알려주고 그걸 인정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순종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하는 정도가 훈련인데 야 이거 진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진짜 내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아가기 시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니까 혜지가 어떤 얘기를 할지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지 입만 열리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계속 듣는 거고 못 듣는 사람들은 계속 정신 팔려 있으니까 아무리 크게 얘기해도 못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다 듣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어떤 사람 그거에 대한 디테일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은솔이가 야 너 아플 것 같아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진짜로 야 은솔아 네가 진짜 뭐 예를 들면 너 감기 걸릴 것 같아. 좀 더 디테일하죠. 아픈 거랑 감기랑 너 다음 주에 감기 걸릴 것 같아. 좀 더 디테일하죠. 다음 주 화요일이야 감기 걸려. 그러니까 어디 나가지 마 이러면 점쟁인데 아무튼 이게 예를 든 거야 예를 든 거야 진짜 이렇게까지는 안 오고 예를 든 거야 그러니까 디테일해진다고 이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해드릴게요. 훈련하면요 디테일해져요. 처음에 듣는 게 되게 아이처럼 듣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가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큰 영향력이 없는 이야기를 듣다가 나중에 점점 훈련받게 되고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게 하나님의 협회에 순정해보고 하나님하고의 신뢰를 쌓아가다 보면 그것이 이제 실제로 더 영향력 있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적으로도 더 나아가서 교회와 지역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음성들을 듣게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훈련되면서 발전해가는 거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 공동체와 이런 것들이 하기 어려운 곳에서야 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차이가 당연히 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는 그냥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이 듣는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먼저 듣는 기도를 하려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 사사들 중에 따지기 사무엘이 뭐 굳이 이야기하면 마지막 사사 정도 됩니다. 근데 사사든 선지자든 사무엘 정도면요. 거의 뭐 탑 수준이에요. 근데 그런 사무엘도요.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어디로 가요. 엘리 제사장한테 가요.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왜? 이게 하나님 음성이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맨 듣는 게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니까 맨날 듣는 게 이름이에요. 이름.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마 엘리 제사장이 야 그거 하나님 음성이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맨날 귀신처럼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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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만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엘리 제사장한테 가니까 야 그거는 내가 부른 게 아니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그거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은데 하나님한테 말씀하시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봐.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딱 이래버리니까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 줄줄줄줄줄줄줄 합니다. 그럼 차이가 뭐가 있죠? 차이는요.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모르니까 기대하지 못한 것의 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듣는다고 생각하고 아주 뭐 그게 뭐 되게 신비주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못 들어요. 이거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해요. 자전거가 위험해서 안 타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자동차가 사고 날 확률이 얼마나 높아. 근데 자동차를 안 타고 다녀봐. 현아 괜찮겠어? 교통사고가 나서 위험할까봐? 사실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위험해서 칼을 안 쓴다면 위험해서 총을 안 쓴다면 너무 많아요. 위험하죠. 당연히 위험하죠. 근데 그거를 잘 관리하고 공동체적으로 개인은 힘들고요. 개인은 힘들어요. 공동체적으로 잘 관리해서 그런 것들을 건강하게 잘 사용하면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이제 제가 저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 듣겠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내 안에 갖는 게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그냥 단순히 기대 정도로 이제 기대를 했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보통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면 때로는 많은 부분들은 주변에 있는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누군가의 조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저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예전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이 됐어요. 못해먹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하고 이별 여행을 떠났어요. 이별 여행. 혼자 속초로. 그래서 제가 이별 여행을 떠나면서 그때 웹디자이너를 그만둔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거기서 고속버스 타고 가면서 속초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나는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웹디자인 학원에 취직하려고 머리에 마음 먹고 하나님을 그만두고 가려고 가고 있었어요. 가고 이제 저녁에 하나님과 이별 여행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갖고 이별 여행 가서 혼자 민박집을 얻어가지고 영화를 보는데 기독교 영화도 아닌데 그 영화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너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혼자 이별 여행 가서요. 민박집에 가서 영화 보다가 무릎 꿇고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영화 보다가 일반 영화 일반 영화 일반 영화 보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일했나 봐요. 영화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양한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여기 보니까 니에미아가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에 보니까 원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가 그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궁으로 와가지고 만나서 물어봅니다. 예루살렘이 좀 어때? 거기 남은 자들이 아주 수치를 당하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마음이 괴로워서 슬퍼서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하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누군가에게는 아 내가 이제 들을 땐가 보다 라고 마음에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이야기들을 내가 잘 들어야 돼. 마음을 열고. 그럼 하나님의 음성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믿기로는 오감을 통해서 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 안에 어떠한 감동을 주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수단.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건 이 말하는 건 수단이잖아요. 글로도 쓸 수 있고 영상으로도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걸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수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 말씀하시는데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중요한 건 그 수단을 통해서 내 안에 감동이 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감동이 되어지면 그게 밥 먹다가도 아니 짜. 짜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아니 그 베드로가 회개를 했잖아. 뭐 때문에 회개했어. 닭소리 듣고 그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야기할게요.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원래는 에베소 쪽으로 이제 전도를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셔서 마게도냐 저 바다 건너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꿈을 꿨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환상이라고 하는 게요. 그냥 가볍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환상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렇게 꿈을 통해서도 말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같이 일반인들에게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요. 환상이라고 하는 게 보통 어떤 거냐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개념이에요. 간단하게 자 우리 다 눈 감아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냐면 우리 야외 예배에 예배드리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잔디가 있고 거기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죠. 이 장면 생각나요? 그려져요? 자 눈뜨세요. 주무시지 말고 주무시지 말고 아 그새 잘라 그러네. 자 여러분 지금 눈 감으니까 그 장면이 이렇게 그려지죠. 이게 이미지화잖아요. 이미지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찬양이 가고 뭐 이렇게 가면 약간 동영상화 느낌이죠. 내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이미지화 느껴지고 어떠한 내용들 스토리들이 진행되는 영상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온다고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런 환상을 봤어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이렇게 표현하면 진짜 막 사람 네가 잘 모르면 내가 이런 환상을 봤어 그러면 막 되게 막 뭐라 그러지 아주 막 특별하게 이런 거를 상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고 우리같이 일반인들은요. 대체적으로 기도하다가 그런 장면이 떠오르고 기도하다가 그런 내용들이 떠올라요. 이런 걸 환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그런 장면을 봤어. 환상을 내가 뭐 봤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표현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기도하면서 뭐 여러 가지로 메시지를 주실 때 크게 이런 환상적인 거와 또 하나는 음성적인 게 있어요. 말로 하시는 거 말로. 그래서 엘리아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로댓나무에서 이제 막 나 죽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야 너 거기 있으면 어떡하냐 따라와라 이러면서 끌고 가요. 끌고 가서 거기 갔더니 막 그냥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면서 막 하나님께서 엄청난 거 보여주실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딱 보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막 엄청나게 크게 막 모두가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께서 엘리아여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세미하게 원어로 보면요 들릴까 말까 잠잠하게 조용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음성이라고 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듣기 어려워요. 보통 이렇게 듣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보통 이렇게 듣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이야기해보려면 어디로 들으려고 해요? 뭘로 들으려고 해요? 귀로 왜? 우리는 평상시에 뭘로 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뭘로 들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음성 귀로 들으면 놀랄 것 같아요? 안 놀랄 것 같아요? 혼자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귀에다 대고 전수야? 이러면 놀래요? 생년아 하나님이 얘기할까 봐 아 그거 무서워서 어떻게 기도해?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할 때 귀로 들리는 귀는요 주파수로 들리는 거예요. 주파수에서 내 고막을 통해가지고 이게 파악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고 물론 물론 저도 책으로만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귀로 듣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이고 여긴 특별한 사람 없잖아. 일반인 우리같이 일반인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안 들어요. 보통 어떻게 듣느냐 자 또 해볼게요. 또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눈 감아보시고 자 눈 감아보시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천수야 사랑해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제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 이름 하는 거예요. 누구야 사랑해 이렇게 자 해볼게요. 시작 아니 말로 속으로 속으로 생각 생각하라 말이야 준모야 사랑해 너무 크게 했어 네 이름만 하고 왜 준모를 얘기해 자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생각으로 자 속으로 해보는 거예요. 속으로 자 시작 자 다시 자 이번에는 산정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속으로 속으로 자 시작 자 눈 떠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도 하선이가 잘 들어요. 하선아 이 느낌이랑 비슷해 안 비슷해. 이거지. 김신혁 원사님 우리 김신혁 원사님도 잘 들었는데 하나님 음성 이거랑 비슷해 안 비슷해요. 이담이 원사님 어때요? 비슷하죠? 대부분은요. 이렇게 들어요.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하시고 또 특별하게 듣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니 이런 하나님 음성 듣는 거 강의 몇 번 해보셨어요? 엄청 많이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공동체 뭐 중보기도팀 실제로 제가 뭐 다양한 집회나 다양한 사역을 하면서 중보팀들로 여러 팀을 이끌어봤어요. 그 팀을 이끌어가면서 훈련시켜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여기에 하나님의 전략들을 같이 기도하고 들으면서 전략 작업 이런 거 다 해요.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들어요. 이게 디테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등선들 때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보통 말씀하시는데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막 진짜 내 인격이 흔들릴 정도로 말씀하신 적도 있다 그랬잖아요. 천수야 내가 너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진짜 제가 에밀레종이 땡치면 땡 이렇게 울리잖아요. 그렇게 들었어요. 진짜 천수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여기 마음에 이 음성이 뭐 땡 이러면서 막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평생 한 번 들어봤다고 보통은 이렇게 들었어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세미한 소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르쳐요. 뭐라고요? 세미한 소리가 뭐라고요? 다시 뭐라고요? 왜 왜 긴가민가 하겠어요? 내 생각이랑 비슷하니까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은 아세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거 위험하다. 그래서 혼자는 힘들다. 현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음성이 위험해? 안 위험해요? 뭐가 위험해? 다 하는 얘기인데 아 그래요 안 그래요? 현아 힘내라 이거 위험해? 안 위험해요? 뭐가 위험해? 그게 뭐가 위험해? 아 그렇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유아족이 엄마가 애들한테 하는 얘기들 감히 해보세요. 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 초반에 듣는 사람들 감히 해보면 비슷하지 이거나? 아기가 엄마에게 이렇게 뭐 위로받고 칭찬받고 격려받고 사랑받고 이런 얘기들 대체적으로 듣지. 딱 맞지. 그 얘기들 중에 위험할 게 뭐가 있겠어요? 들으면 다 좋지. 근데 이게 발전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개인으로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공동체구적으로 교회적으로 지역적으로 이때는 얘기가 다르죠. 이렇게 영향력이 생기는 것들은요. 위험성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공동체구적으로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고 혼자는 안 돼요. 근데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위험할 일이 없어요. 갑자기 와가지고 목사님 야외 외배에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래요. 그렇게까지 처음부터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와요. 대체적으로. 이런 훈련들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여기에서 감동받아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 진짜 경험해 보기 시작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요. 지금 아 목사님 그거 너무 내 생각 같은데 그쵸 내 생각 같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까도 보면은 환상을 보는 것도 내가 생각한 거고 내가 음성을 듣는 것도 내가 생각한 거잖아요. 그쵸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을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셋이 써 쓴다고 얘기해요. 셋이서 몇 명이서 셋 누구누구 쓰겠어요. 첫 번째 누구 누가 쓰겠어요. 어 그치 민희가 써. 내가 쓰죠. 여러분 잠자기 전에 잡생각 하잖아요. 그쵸 내가 써요. 또 누가 쓰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쓰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설교 들을 때 찬양하고 예배할 때 성경 읽을 때 등등등등등 할 때 갑자기 문득문득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랑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거랑 느낌이 좀 달라요. 요거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가까운 확률이 높죠. 절대적이지 않아요. 누구도 절대적일 수 없어요.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누가 쓸까요. 사단 예수님 팔생각을 누가 줬어요. 사단이 줬어요. 그래서요. 사단이 주는 거 언제 분노했을 때 삐졌을 때 마음 상했을 때 힘들었을 때 이때 갑자기 문득문득 아씨 확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아 확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이 에잇 전화가 전화선이 있잖아요. 전화선 전화선 끊기면 전화 안 오죠. 내가 생각을 멈춰버리면 하나님도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생각하려고 노력하세요. 생각하려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 이 들은 것에 대해서 100% 하나님 거라고 확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들 이런 은사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교회들은요. 반드시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저도 없어요. 제가 우리 여기 중보팀 김신혜 권사님 이남혜 권사님이랑 같이 저쪽 교회에서도 중보팀 오래 했고 제가 오랫동안 훈련시켰어요. 제가 거기서도 늘 얘기하는 게 누구든지 100% 분별할 수 없다. 분별할 수 없어. 그랬으면 예수님도 기도 안 했겠지. 분별 다 됐는데 뭐하러 그 개세만 해가가지고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요. 분별이 안 되니까 기도하지.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낫나?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공동체로 중요한 문제들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면서 분별해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분별해 가야 되는 작업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내가 열어놓을 수 있고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했어요. 저희 주연관교회에서 기도훈련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 받고 왔다고 거기서 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특별한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야 이게 진짜 하나님 거구나 라고 경험된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원리가 이 생각을 열어놓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비하면서 생각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 생각을 열어놓으면 여기에 어떤 생각들이 들어오겠어요? 내 잡생각도 들어오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오겠죠? 여러 생각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생각이 들어오니까 내가 못 듣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내가 관심 있어 봐.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친한 사람들 목소리 분별해요? 못해요? 분별하기 어렵지 않죠? 그런데 그게 100%일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쉽게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내가 캐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생각들이 점점점점 많아지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진짜 내가 그렇게 순정해 보니까 내가 진짜 그렇게 진행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어렵게 내가 도전해 보니까 진짜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분별하기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희한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공동체 안 좋아해요. 음성 듣고 하나님이 어쩌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가론 유다는 뭐 예수님 안에 없었나? 빠져나왔잖아요. 빠져나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그 분별은요. 어쨌든 1번은 성경이에요.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세상 위험하죠. 세상 위험합니다. 이건요 저번에 그 뉴스에서 나왔던 초등학생이 차 끌고 도로 나갔던 거 봤어요? 뉴스에 몇 년 전에 뉴스에 나왔었어요. 아니 초등학생이 발만 닿으면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번복하랑 뭐가 달라? 괜찮아. 아니 한쪽으로 밟으면 가고 한쪽 밟으면 쓰는데 번복하랑 뭐가 달라? 근데 운전하면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 면허 있어야지 운전 잘하나? 규칙을 몰라서 그래. 규칙을 모르면 위험한 거야. 지금 내가 핸들링을 할 수 있지만 규칙을 모르면 위험한 거라고. 그러면 나도 다치지만 누구도 다쳐요. 다른 사람도 다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이거랑 비슷해요. 나도 다치지만 이상하게 이상하게 가는 사람들 많아요. 나도 다치고 그게 이상하게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그렇게 이상하게 해서 남들도 상처 주는 사람들 아마 경험한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해서 교회 덕이 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위험하게 생각하는 교회들도 많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나에게 받는 거는 물론 이제 해가겠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갔으면 하는 제 바람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어떤 좋은 것들을 전달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듣는 기도를 통해서 좋은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채널이 많은 거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채널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목사가 이렇게 기도해 주러 다닐 수도 있지만 저와 상관없이 누군가에게도 저번에 저번 주에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엄청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몇 명만 주세요. 진짜 하나님 진짜 내가 이거 내가 진짜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막 진짜 혼자 그렇게 악을 쓰고 하고 난리 먹어요 치면서 아우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진짜 막 억울해가지고 막 일어나지 못하겠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선이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선이한테 그러더래요. 내가 함께 할 거고 그리고 내가 하선이 보고 내가 그 동영자가 되게 되겠다고 이천수 목사한테 전달하라고 마음을 주셨대요. 제가 그거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그렇게 했으면 일찍 끝났을 거야. 이거 이제 그날 저녁에 다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에게는 응답이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응답이죠. 예전에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집에서 이제 이렇게 집 밖으로 이렇게 나가고 하나님께서 천수님 너 들어와서 기도 좀 해라. 그때 집에 기도처소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어떤 걸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나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셨냐면 제 동기 전도사에게 전화해가지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갑자기 쌩뚱맞게 마음에 주신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한테 갑자기 몇 년 만에 잘 지내니? 아 내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너한테 전달하려고 그래. 뭐냐면 너가 기도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서 다 들으시고 걱정하지 말고 네가 지금 바라는 것을 해래라고 전달해 줬어요. 뭐였냐면 이 친구가 호주에 선교사로 나갈 기회가 생긴 거예요. 교회에서 한인교회에서 부르니까. 자기는 영어도 배우고 거기서 사역도 할 수 있어도 너무 좋은데 아토피가 심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거기서 아토피가 심해지면 골치가 아파. 그래서 하나님 내가 거길 가야 되는데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 아토피가 심한데 거기 가서 아토피가 터지면 내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주셨는데 그 친구가 수원에 사는데 서울에서 기도하지도 않나 어디 나가려고 했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내가 이거 받았는데 아니 오빠 제가 그거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마워요 오빠. 제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갈게요. 갔는데 잘 하고 왔을까요? 아니면 힘들었을까요? 잘 하고 왔어요. 이런 게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런 게요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래서 아 기도를 한다라는 거? 기도를 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 위험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공동체적으로 잘 관리를 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방법은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해서 실제로 영향력이 나갔어요. 저번에 김신혜 권사님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손 들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더 기름 부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을 뻗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 손을 잡고 기도하고 실제로 이렇게 그 손을 가지고 기름 부음이 나중에 기름 부음에 대한 설명을 또 따로 하겠지만 그렇게 실제로 흘러가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손을 대고 기도하고 또 포옹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실체적인 얘기들도 계속 해갈 텐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조금 없어졌으면 좋겠고 달라졌으면 좋겠고 이거에 대해서 좀 훈련해봐야겠다. 그래서 이거를 나도 좀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용기를 좀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 기도해줘야겠다 라는 마음이 곽효정 권선생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해주는 사람이 특별할 필요 없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받는 사람이 특별하면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받는 사람의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해주는 사람의 믿음이 생각보다 그렇게 해주는 사람은 제가 볼 땐 용기가 중요하지 용기. 뭐가 중요하다고요? 해주는 사람은 용기만 있으면 돼요. 용기. 받는 사람들은 우리는 다 합의를 받기 때문에 예나가 와서 기도해줘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도 상관없으시대는데 저도 상관없어요. 저도 가만히 있을게요. 제발 좀 해달라고 특별한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용기 있는 자만이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특별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은 받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받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받으면요.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용기만 내면 돼요. 오늘도 기도하다가 누구에게 어떤 마음이 있으면 또 우리가 이후에도 어떤 것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아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우리가 인정해보고 순정해보고 용기 내보는 우리 수요일 기도의 훈련 자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 갔으면 좋겠는데 산정교회가 우리가 계속 이렇게 기도에 대한 훈련과 또 기도에 대해서 진짜 좋은 어떤 영향력 있는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